낭만서전 113회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소년 박경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론순하호입니다. 9월이 밝기는 했고 이미 방송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덥습니다. 네. 낮에는 28도까지 오른다고 요즘 일기예보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한 2, 3주 전에 굉장히 선선해졌을 때 트위터에 이런 게 떴더라고요. 이 선선함 뒤에 다시 더위가 찾아온다고. 그 말이 정말이었어요. 그렇죠. 한겨울도 그렇잖아요. 한창 춥지만 또 겨울이라도 따뜻한 때가 있고 사만사온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가을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시원한 듯하지만 더운 것도 있고. 경환 씨와 제가 또 가을의 햇볕 아래 공연을 하나 했잖아요. 맞아요. 우리 지난주에 만나서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북콘서트를 했었죠. 방송이었고요. TBS로 아마 방송이 될 텐데 아직 편집 중이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그 방송을 마치고 집에 가서 굉장히 아쉬워했어요. 왜요? 허희 씨 질문이었던가요? 그 진양이 아나운서 질문이었는데 제주소년 노래 중에서 교보 글귀처럼 싯구로 하나 크게 건다면 뭘 걸고 싶냐는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봄이 오는 동안 걸고 싶다고 하면서 후렴구를 얘기했어야 되는데 봄이 오는 동안 꽃이 피고 지는 동안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앞부분을 얘기해서 내가 근무하는 부대에 네가 오는 상자인지 이걸 얘기해서 쌩뚱 맞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아쉬웠습니다. 살짝 저도 경환 씨가 봄이 오는 동안인데 왜 갑자기 군부대에 얘기하지? 그래서 저도 좀 의아했던. 낭만서점에서 이렇게 연말을 하지만 순발력이 딸리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제 노래 가사가 그렇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봄 씨의 순발력은 정말 저로서는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프로 방송인의 자세이기 때문에 항상 배우고 싶어요. 진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댓글 소개해드릴게요. 네. 먼저 마리0225님입니다. 안녕하세요. 1회부터 빠짐없이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책에 대한 팟캐스트도 좋아해서 이런저런 팟캐스트를 들어보았지만 낭만서점만큼 책 선정이 마음에 드는 방송은 없었습니다. 우와. 이거 굉장한 칭찬입니다. 허희 씨가 거의 선정하셨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가 이창래와 가지오 이식으로인데 가지오 이식으로 작품도 언제 다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둘 다 서방에 살고 있는 동양인이어서 그런지 특유의 정서가 있는 듯합니다. 이창래 작가는 만조의 바다 위에서 를 소개해 주신 적이 있지만 더 좋은 작품도 많은 만큼 한번 다뤄주셔도 좋겠다고 바라봅니다. 네. 가지오 이식으로 작가의 이 작품 안 그래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조만간 이 방송 준비하도록 할게요. 아하 그렇군요. 책 선정에 또 도움이 되네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할지 갈팡질방 하거든요. 네. 늘 고민이잖아요. 막 이틀, 3일 전날 바뀌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코즈모 폴리터님. 이번화는 기사단장 죽이기네요. 사전 예약해서 받았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읽는 내내 기사단장 죽이기 그림이 어떨까 생각하며 읽었습니다. 좋은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네. 하셨네요. 맞아요. 기사단장 죽이기 그림에 대한 묘사도 아주 디테일하게 돼 있어서 읽는 동안도. 기사단장도 또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생겼을까 자꾸 상상하게 되죠. 리얼코코아님입니다. 아, 웬일로 아직 업데이트이 안 됐네요. 휴가도 없이 방송 올려주시는 낭만 가족분들께 보채기까지 이 뻔뻔 어쩔 하셨고요. 이번화가 워낙 기대할 수밖에 없는지라 먼저 와서 기다립니다. 곧 배어영 하셨습니다. 네. 그만큼 무라카미하루키에 대한 기대가 크셨다라는 건데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좀 듣기에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저는 매회 방송에 아쉬움이 수성이지만 여러분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댓글 남겨주시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아쉬운 마음을 또 AN192370님이 남겨주셨는데요. 팟캐스트 아주 조용히 잘 듣고 있습니다. 늘 제가 같은 책을 읽으면서도 읽지 못했던 소설 속 새 매력을 집어주셔서 또 좋은 소설들을 소개해 주셔서 참 고마운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사단장 죽이기는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1,200페이지가량의 긴 소설이고 하루키 소설이 읽고 나면 할 이야기가 끝도 없이 나오는 면이 없지 않지만 너무 두서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약간 볼일 보러 갔다가 뒷정리 안 하고 나온 느낌이랄까요? 이 댓글이 달렸다는 사실을 허희 씨의 카카오톡을 통해서 제가 알았습니다. 네. 아주 기미나게 반응하시는. 그럼요. 제가 또 칭찬도 좋아하지만 이렇게 또 어떤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조언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토의를 저희들이 했는데 사실은 방송 녹음을 하고 나서 저는 이렇게 집에 가서 후회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경환 씨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왜 그 얘기를 안 했지? 혹은 제가 오프닝에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왜 그 얘기를 했지?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자책을 하는데요. 이번에 하루키는 사실 좀 우려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1,200페이지가 되는 긴 소설이고 이걸 과연 우리가 1시간 정도 분량으로 담아낼 수 있을까? 무엇보다 걱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앞부분에 여러분들의 약간 독서에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좀 다루자였는데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방송 따라 허희 씨 낯빛이 약간 아주 밝지는 않더라고요. 방송 들어가기 전부터. 그게 왜 그러냐면 하루키의 작품을 얘기하기가 하루키에 대한 부담이 일단은? 네. 쉽지가 않은 게 우선 하루키가 소설에 정말 많은 상징들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징들을 하나하나 해석하기 시작하면 하루키가 깔아놓은 함정에 발을 딱 들이는 꼴이 돼서 그걸 피해가 돼 어떻게 하면 하루키 얘기를 좀 할 수 있을까 그걸 많이 고민했는데 고민했던 만큼은 방송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고민하는 만큼 또 할 얘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거나 이 소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어떤 힘이 들어가 있는 만큼 방송이 만만치 않게 꼬이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예 이렇게 좀 화제작이고 또 많은 분들의 이목이 집중돼 있으면 저희가 1회로 다룰 것이 아니라 한 2회 혹은 3회까지도 좀 심층적으로 게스트 분들을 모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게 여러분께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내부적으로는 좀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맞습니다. 기사단장 주의기가 두 권이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이런 댓글로 이렇게 따끔한 이야기들을 해주셔도 저희는 늘 열려있고 듣고 있으니까요. 네. 많이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셸 팍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텍사스주에 거주하고 있는 팬입니다. 솔직히 일주일 전에야 낭만서점 팟캐스트를 알게 됐는데요. 너무 마음에 쏙 와닿는 내용과 진행자들의 위트가 너무 멋져요. 네. 이때 위트는 박경환 씨가 담당하고 계시죠? 그런가요? 그럼요. 헐 씨도 담당하고 계세요. 해외에서도 한국어로 된 책들을 구입하고 싶은데요. 교보문고 해외 인터넷 쇼핑이 되고 있나요?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교보문고 해외 배송이 되느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제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 해외 배송이 됩니다. 제가 교보문고 해외 배송이라고 포털 사이트에 치니까 어떤 분께서 주문한 지 24시간 만에 배송이 돼서 왔다고 입이 떡 벌어졌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네. 아직도 믿을 수가 없다고 싱가포르에서 물건을 받으셨는데 원래는 예상 도착일이 다음 주 화요일이라고 했대요. 그런데 다음 날 왔답니다. 어머. 그런데 배송비는 약 4만 원 정도. 배송비가 좀 있겠네요. 혹시 교보문고 높은 분이 출장 가는 길에 들고 가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24시간이 가능하죠? 신기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외 배송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해외에 계신 분들에게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은 해외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는 교보문고의 목소리가 되어서 계속해서 또 책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댓글 달아주신 분들 처음으로 남겨주신 분들께 저희 책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AN192370님. 따끔한 얘기를 해주셨던 분께도 선물 보내드리고요. 네. 그리고 마리025님께도 드리고요. 네. 마리님 그리고 미셸팡님은 외국에 거주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늘 했던 방식대로 혹시 한국에 거주하는 지인분 중에 책 선물 보내주실 분 있으면 그분의 주소를 남겨주세요. 주소를 남겨주실 곳은 북뉴스골뱅이 교보북.co.kr입니다. 책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이번 주 출판계 브리핑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성격 유형에 따라 맞춤 책 추천하는 큐레이션 서비스가 인기라고 합니다. 최근 서점가에 고객 맞춤형 책을 추천해주는 큐레이션 서비스가 인기인데요. 지난 12일 교보문고 광화문점에는 고객들의 성격 유형을 분석해서 취미용품과 서적 등을 추천하는 하비랩을 선보였습니다. 독자의 성격 유형을 분석할 수 있는 34개 문항의 답변에 따라 내양형, 현실감각형, 외향형, 직관형으로 구분해서 각각의 성격에 맞는 책과 취미용품까지 추천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인터넷 서점인 인터파크와 알라딘에서도 이와 같은 서비스를 만나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지금 소개된 서점들 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작은 동네 책방들도 큐레이션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소개하고 띠지 있잖아요. 독특한 걸 봤는데 띠지 자체를 직접 만드는 거예요. 이 책은 어떤 어떤 책이고 책방 주인이면 꼭 읽어야 됨. 이런 띠지가 있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좀 각각의 기호에 맞는 책을 추천하는 서비스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경환 씨는 혹시 이 성격 유형 중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내양형, 현실감각형, 외향형, 직관형. 저는 내양형에서 현실감각형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외향형을 어쩔 수 없이 노력해야 되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다 골고루 갖고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술가들은 또 내양적인 면이 강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일단 밖에 있으면 약간 기가 빨려요. 혼자 있는 게 에너지가 충전되고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광화문 교보문고 22일에서 23일 밤샘영업. 교보문고가 고신용호 교보문고 창립자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독립 북콘서트, 심야책방, 100일 독서 캠페인 등을 개최합니다.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면요.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 동안은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밤샘영업을 하는 심야책방을 연다고 합니다. 이 행사는 밤을 밝히는 지식여행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심야 독서와 어린이 독서 골든벨, 클래식 공연, 저자와의 만남, 영화 상영 등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행사들 또 많이 관심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잠이 안 오면 한번 나와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네. 네. 오늘 낭만서전 113회에서는요.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찬란하다. 이거 노래 제목이잖아요. 맞아요. 코나 노래죠. 원래의 제목은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그런데 제가 찬란하다라고 바꿨고요. 비페이 위라는 중국 작가의 마사지사라는 소설을 다루려고 합니다. 전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첫 장 몇 장 읽지도 않은 채로 어디 가서 마사지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환 씨는 좀 마사지 자주 받으신 편이세요? 종종 받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효과가 있었던 적도 몇 번 있어서 하지만 이제 금액이 있고 또 괜히 그분들 고생시키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해서. 그런데 또 제가 안 가면은 오히려 더 가야 더 좋은 거긴 한데 손님으로서. 그런데 괜히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은 받고 있습니다. 저도 종종 받아본 적이 있는데 맹인분들이 하시는 마사지도 받아보고 그냥 중국이나 혹은 태국에서 오신 그런 분들이 하는 것도 받아봤거든요. 좀 나름대로 다 특색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게 제일 좋았냐라고 하면 맹인분들이 하는 마사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어떻게 손의 감각으로 이런저런 것들이 파악이 돼서 이렇게 딱 누르면 혈이 뚫리고 이런 걸 능력을 갖추셨나 봐요. 다들 이제 마사지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배우시겠지만 또 맹인분들의 경우는 아예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교육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식이나 이런 실전적인 모든 것들이 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는 채 손의 감각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니까 특수함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안마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비페이위의 마사지사에서는 그걸 구분합니다. 우리가 하는 건 안마가 아니다. 추나다. 추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추나라는 게 추법과 납법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춧자는 밀추자고요. 납자는 붙잡을 납자거든요. 밀고 붙잡는다. 네. 붙잡는. 추법이라는 게 엄지손가락이나 손바닥을 이렇게 일정한 어떤 몸의 부위나 혈 부위에 대고 힘을 주면서 밀어넣는 거래요. 그리고 납법은 손가락에 힘을 줘서 혈 부위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몸에 아주 좋은 효과를 낸다라고 합니다. 추나는 제가 받아보지 못한 것 같네요. 그래서 욕심이 나더라고요. 일산 추나 검색해요. 제가 그때 딱 한 번 받아봤는데 맹인분들의 추나를. 그래서 아마 기억에 오래 남았던 것 같아요. 저도 뭐 비용 때문에 사실 자주 못 가고 아주 어쩌다가 한 번씩 갈 때가 있거든요. 그때 받고 나면 진짜 이렇게 개운해지는 그런 기분을 좀 받게 되는데 맹인분들이 이렇게 시각의 장애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런 마사지, 추나 이런 쪽은 맹인분들께 좀 특화시켜서 교육을 하게 하고 그분들께 좀 일거리를, 자격증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요즘에는 또 바뀐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안마, 마사지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검색을 좀 하게 됐는데 안마사의 자격 요건이라는 게 있고요. 1912년부터 시각장애인의 고유 직종으로 안마사라는 직종이 등록되어 있었대요. 그런데 2006년에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또 직업 선택의 자유와 소수 약자의 절대적 생존권 중 어떤 권리에 더 무게를 두어서 안마사 자격 요건을 구성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 논란이 있기도 했지만 여하튼 안마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분들은 맹인분들만 한정한다. 2008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합헌 선고를 내려서 현재까지 고수되고 있다고 지금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2010년 7월에도 또 합헌 결정을 한 번 더 내렸고요. 또 다른 변동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사한 바로는 이렇고요.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도 잘 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좀 생소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 많은 안마사분들은 시각장애인이 아닌 분들은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은 아니겠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게 되네요. 그렇죠. 그게 또 저희가 정확한 법규를 몰라서 어떤 식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등록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맹인분들이 하는 마사지와 또 그렇지 않은 것이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렇게 맹인분들이 마사지 업계에서 많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마사지사라는 작품은 바로 그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놀라운 통찰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취재를 처음 어떻게 했을까? 잠시 후에 이 비페이위 작가가 이 소설을 쓰게 된 계기 어떤 사건도 잠깐 언급이 될 텐데 너무 놀라운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 얼마 전에 다루긴 했지만 소설 제목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정말 그야말로 다룬 소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눈먼자들의 도시라는 주제의 사람하고 이 작품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작품도 물론 아주 유명하고 또 좋은 소설이지만 저는 이 비페이위의 마사지사가 그에 비견될 만한 소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스럽게 눈먼자들의 도시가 떠오르더군요. 네. 물론 다르죠. 그러니까 눈먼자들의 도시는 사실은 좀 카프가적인 요소가 있죠. 상징적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갑자기 모든 사람들의 눈이 멀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마사지사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잘 모르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희가 중국 소설, 마사지사를 다루기로 한 게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중국 소설이 우리 예상보다 많이 안 읽힌다. 이게 첫 번째 이유로 저희가 중국 소설의 재미를 알려보자. 여기에 방점을 우선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한 몇 개월 전에 우리 특집도 했잖아요. 중국 소설. 그렇죠. 딩시 마을의 꿈.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데 이 중국 소설이 또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안 읽힐까? 그게 지난 10년간 중국 소설 판매 순위 톱10을 꼽아봐도 그렇습니다. 혹시 경환 씨는 1위 짐작이 가십니까? 네. 여기 나와 있어서 알긴 알겠는데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네요. 그렇죠. 허삼관 매열기. 위화의 소설. 그런데 이 허삼관 매열기는 하정우 씨가 감독과 주연을 맡아서 영화화하기도 했잖아요. 한국에서. 그만큼 유명한 작품이고 한국에서 정말 많이 팔렸는데 문제는 허삼관 매열기가 나온 지가 언젠데 그것을 뛰어넘는 소설이 안 나오고 있다. 이게 사실은 중국 소설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편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도 있겠죠. 여기 톱10 리스트 중에서 익숙한 거 하나 더 있네요. 아큐정전, 루신. 아큐정전 5위이고요. 순서대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1위가 위화 작가의 허삼관 매열기고 위화 작가는 2위와 3위를 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2위에 인생, 3위에는 제7일, 4위에는 창신강 작가의 열혈수탁분투기, 5위에는 루신의 아큐정전, 6위에는 다이호잉의 사라마, 아사라마, 7위에는 찬호게이의 13.67, 8위에는 동화 작가의 보보경심, 3권짜리네요. 9위에는 모이엔의 개구리. 네, 모이엔 노벨문학상 작가죠. 10위에는 당칠공자의 삼생삼세 침리도화.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중국 소설들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좀 소개가 되어왔냐라고 하면 우선 위화 작가와 모이엔 작가가 1950년대 그리고 60년대 생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미 잘 알려진 작가들의 대표작 중심으로만 향유가 되어왔는데 과연 이제 중국 현대 소설 그 뒤에는 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명맥이 한국에서는 좀 잘 소개가 되지 않았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혹은 소개는 됐는데 독자들의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 모이엔 작가가 노벨문학상까지 받았는데 9위밖에 안 된다는 것도 좀 의아하기도 하네요. 중국 문학 전문 번역가인 김태규 선생이 신문기사에서 이런 코멘트를 했는데요. 국내 출판기에서 중국 문학이 익숙한 작가들의 작품만 소비된 건 가뜩이나 안 팔리는데 새로운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라면서 중진 작가 위주로 선정하는 마오둥 문학상 수상작이 중국 현대사를 담은 선 굵은 서사를 특징으로 한 순문학적 색채가 짙은데 이런 것들이 좀 소개가 되고 또 최근에 펴내고 있는 1970년대 작가들의 어떤 작품 세계가 이제 한국에 좀 더 많이 알려지면서 중국 소설의 어떤 새로운 부응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코멘트를 남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안 팔리는데 이 유명한 작가들도 안 팔리는데 신인 작가들, 젊은 작가들, 혹은 신의 작가들을 이렇게 소개한다고 해서 팔리겠느냐 하는 생각이었는데 낙순환인 거죠.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깨야죠. 그리고 출판사 그랑아리 강성민 대표는 이런 코멘트를 또 했는데요. 지금까지 중국 소설은 농촌과 문화 대혁명, 도시화의 부조리 등 우리와는 이질적이거나 철진한 느낌의 소재들로 독자들에게 소구력이 낮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제들을 피해서 존재론적인 탐구와 또 마술적 리얼리즘 경향이 강한 소설처럼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중국 문학의 새로운 면모를 우리가 좀 앞으로 소개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맞아요. 시대는 계속 변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낡은 주제가 이야기되는 것보다는 또 신선한 이야기가 다가와야 될 텐데 바로 이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직도 루시닉니 중학권 젊은 소설 몰려온다는 제목의 기사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낯설 수 있지만 이제 새로운 작품, 새로운 작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작품 중에 하나인 마사지사를 저희가 오늘 소개합니다. 사실 이 마사지사 같은 경우는 중학권의 아주 젊은 소설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미 비페이위 작가가 1964년생이고요. 또 중국 유수의 문학상들을 다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정말 유명한 작가죠. 이미 유명한 작가군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안 유명해요. 위화 작가가 1960년생이라면서요. 그리고 비페이위가 64년생. 네 살 차이네요. 네. 그런데 위화라는 이름은 한국에서 정말 정말 유명하고 비페이위는 좀 생경하시죠,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인터넷으로 좀 검색을 해봤는데 댓글이 10개같이 안 달렸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네티즌 리뷰라고 해서 유명한 책일수록 정말 수백 개 혹은 수천 개의 그런 리뷰가 달리잖아요. 이 책은 제가 봤던 시점에서는 10개가 안 달렸습니다. 좀 아쉽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소설인데 사람들의 주목을 못 받았다라는 제가 가사 하나 달아야겠네요. 재미있게 읽어서. 낭만서점 효과가 좀 일어나서 이 책도 좀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비페이위 작가가 그럼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간단한 이력을 경환 씨가 말씀드릴게요. 중국 차세대 작가군을 대표하는 소설가. 1964년 장수성 싱화시에서 태어났습니다. 1987년 양저우 사범학교 중문과를 졸업하고 5년간 난징 특수교육 사범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이후 난징일보에서 기자생활을 하면서 1994년 장희머우 감독의 영화 트라이어드의 시나리오 작가로 참여하여서 각본가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1998년 기자생활을 접고 전업작가의 길로 들어선 그는 2008년까지 장수성 작가협회에 소속되어서 창작활동을 하면서 20여 편의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난징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시대의 조류에 영합하지 않는 독자적인 소재와 창작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1996년에 발표한 단편소설 수유기의 여자로 그해 제1회 루신 문학상과 소설 월보상을 받았습니다. 2000년에는 경극 여배우의 신산한 삶을 그린 소설 청의를 발표하고 이듬해에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텔레비전 드라마가 방영되어서 대중적인 인기를 끕니다. 같은 해인 2001년 장편소설 위미를 발표하고 이 소설로 2003년 제3회 루신 문학상과 2010년 제4회 맨아시아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후로도 왕성한 창작활동을 이어나가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작품이 번역돼서 소개되기도 했고요. 그 밖의 주요 작품으로 평원, 지구상의 왕시촌, 한밤에 말하는 자 누구인가 등이 있습니다. 마사지사는 2008년 출간되자마자 2008년 소설의 가장 중요한 수확이라는 언론의 찬사를 받았고요. 2011년에는 중국의 가장 영예로운 문학상 중에 하나인 마오둔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후에 텔레비전 드라마, 연극, 영화로 다양하게 변주되어서 중국 현지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네, 비페이위 작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차근차근 정리를 좀 해보죠. 우선 64년생이니까 올해 나이가 50대 중반 정도가 됐겠네요. 그리고 사범학교 중문과를 졸업해서 난징특수교육사범학교에서 학생들을 5년 동안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특수교육사범학교 바로 시각장애인 분들과 또 청각장애인 분들을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건데요. 이 마사지사에도 그런 경험이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네요. 마사지사가 나오기보다는 훨씬 전이지만 이 경험들은 어쨌든 쌓여가고 있었네요. 그리고 기자 생활을 또 했는데 제가 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때 편집장한테 좀 밉보였다 그래요. 비페이위 작가가. 그래서 근무하는 동안 글을 거의 쓰지 못했답니다. 근데도 좀 악착같이 버텼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그 유명한 장애모 감독의 영화의 시나리오를 또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쉽게 타협을 하지 않고 자신의 안목을 믿고 밀고 나가는 스타일 맞습니다. 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8년에는 기자 생활을 접고 아예 전업작가의 길로 들어섰는데요. 창작활동을 지속하며 20여 편의 소설을 발표했다라고 되어 있죠. 상당히 많은 작품을 발표했고. 한국에 다 소개되어 있지는 않나 봐요. 네. 난쟁대 교수로 또 재직 중입니다. 또 이 비페이위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게 마오둔 문학상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중국에서 정말 유명한 문학상이래요. 특히 순문학 작품에게 수여가 되는데 이걸 받으면 이 작가는 문학적으로 일정한 성취에 올랐다. 그런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제 8회 마오둔 문학상을 2011년에 받았습니다. 저희가 아까 소개해드린 신문 기사에서 마오둔 문학상을 받았던 작품들이 출간된다. 한국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작품 시리즈들, 이 수상작들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사지사로 번역된 이 소설은 2008년 출간이 됐어요. 2008년 소설의 가장 중요한 수학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한국어 제목은 마사지사지만 중국어로는 추나예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추나 요법할 때 그 추나가 바로 이 원문 제목입니다. 여기는 또 책 표지에는 블라인드 마사지라고 돼 있어서 영어 제목은 또 이렇게 되는 건가 하고 살펴봤었거든요. 원제는 추나군요. 그럼 제가 이 마사지사의 줄거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는 2015년에 초판이 출간됐고요. 이 소설의 공간적 배경은 중국 난징의 사중치 마사지 센터입니다. 이름이 좀 어려워요. 사중치. 이곳에는 사람들의 경직된 몸을 풀어주는 열댓 명의 맹인 마사지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서로서로를 닥터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단순한 안마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 지식과 또 기술을 필요로 하는 추나 요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작품은 바로 이 사중치 마사지 센터에서 일하는 이들의 삶을 각 장별로 한 명씩 보여줍니다. 오늘 낭만서점에서는 닥터 왕이라는 인물과 또 샤오쿵이라는 인물, 이 두 사람 커플인데요. 이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또 대화를 나눠볼까 합니다. 선천적 맹인인 닥터 왕은 대학 동창 사푸밍의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닥터 왕의 꿈은 자신과 같은 맹인 여자친구인 샤오쿵과 결혼해서 그녀를 번듯한 가게의 사모님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지만 샤오쿵은 맹인 남자친구를 용납하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이 닥터 왕과의 교제 사실을 집에 알리지도 못한 상황인데요. 과연 이들의 사랑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네. 아, 벌써부터 가슴 절절해요. 아, 정말 이 사랑. 그런데 집에는 알리지도 못했고 또 주인공 남자는 어떻게든 잘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또 닥터 왕과 샤오쿵 커플 외에 다른 인물들도 이 소설에 아주 많은 비중으로 소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다 다루기가 어려워서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대화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샤오마도 좀 나오잖아요. 네. 샤오마라는 인물은 숙소에 같이 살고 있는 닥터 왕의 아래층 침대를 쓰고 있는 젊은이죠. 맞습니다. 역시 맹인이고요. 이 마사지사라는 작품을 비페이위 작가가 어떻게 쓰게 됐는지 밝히고 있는데요. 네.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6년간의 기자 생활을 접고 전업작가로 전향한 지 10년째 되던 그때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진 작가 비페이위가 작업실 근처에 있는 맹인 마사지 센터를 자주 찾게 됐는데요. 자연스럽게 마사지사들과 친분이 쌓였고 자연스럽게 들여다볼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때 겪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를 하는데요. 이 비페이위와 이 마사지사들이 배가 좀 고파져서 밖에 나가 음식을 먹으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통로가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비페이위가 도와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맹인들이 넘어지지 않게 그런데 갑자기 한 소녀 마사지사가 비페이위에 손을 이렇게 잡아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도와드릴까요? 네.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반전. 소녀가. 네. 그러면서 소녀가 이럴 때는 제가 선생님보다 낫죠? 네. 이렇게 해맑게 웃었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 순간 자기 머릿속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몰려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 경험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리고 좀 일반 단순하지만 그리고 마사지사들에게는 일반적인 일상이었을 텐데 이 작가에게는 참 좋은 반전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꽃을 점화한 거죠. 이런 상황들이. 그래서 비페이위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세상으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이들을 보게끔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나는 이들에게 세상을 보여주려 한 게 아니라 세상이 이들을 보도록 만들고 싶었다. 이런 포부를 밝힙니다. 네. 그 포부에 걸맞는 소설인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소설을 읽으면 적어도 맹인 마사지사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고 그 삶이 어떨지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그려주기 때문에 마음 따뜻해지는 것도 있고 얼마나 몰랐던가 하는 부분들도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아주 비극적인 색채로만 그려져 있지 않아요. 네. 그렇죠. 있는데 소소한 재미들이 넘쳐나는. 나름의 개그도 종종 있고요. 보통 이런 맹인들의 이야기다라고 하면 어둡고 뭔가 좀 읽는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그런 지점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작품은 그렇지 않아요. 이 작품은 삶의 비애를 상당히 좀 유쾌한 터치로 그려내는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아픈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정말 그래서 못 읽겠어라기보다는 그것들을 어떻게 딛고 일어났는지와 그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니까 감동이 몰려와요. 그러니까 보통 나쁜 작품들이 그렇잖아요. 음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자극만 계속 주어지는. 그것도 그렇고 뮤지션이 노래하다가 먼저 울어버리는 거예요. 아하 그런 거. 슬픈 노래 부르는데.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많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왜 네가 먼저 울어? 그러니까 관객들에게 이렇게 눈물을 자극하게 할 수는 있는데 뮤지션이 먼저 이렇게 울어버리면 사실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객이 듣고 와닿는 만큼 느껴야 되는데 일을 어쩌지라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되죠. 개그도 그렇잖아요. 개그맨이 이거 진짜 재미있는 얘기인데. 자기가 먼저 웃은 다음에 얘기 시작하면 하나도 안 재미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죠. 문학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작가가 어떻게 그 캐릭터나 그 상황과의 거리 조절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작품의 성패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때 작가의 손을 잡아주었던 소녀. 그리고 웃으면서 도와드릴까요? 이럴 땐 선생님보다 제가 낫죠. 그런데 그 마사지사들이 오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별로 불빛이 필요가 평소에도 없는 그런 계단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맹인들은 또 자기가 익숙한 장소를 위주로 다니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장소에 있어서 만큼은 또 어떤 사람보다 그 지리에 밝다고 할까요? 어디에 뭐가 있겠지. 늘 오가는 계단이었으니. 감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죠. 이 작품이 마오둠 문학상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의 심사평을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마사지사가 대략 어떤 작품인지 여러분이 좀 짐작이 되실 텐데요. 마사지사는 당신을 도시의 외진 모퉁이로 이끌어 세상을 모색하고 자아를 탐색하는 맹인들을 들여다보게 한다. 작가 비페이위는 인식과 표현의 어려움을 가볍게 극복하고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다양한 인간 군상의 맥을 짚어 그들의 마음속을 진지하고도 세심히 밝혀냈다. 생동하는 디테일과 선명한 캐릭터 작은 부분에서 전체를 보는 통찰력은 소설이란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었다. 예리한 시적 언어로 쓰인 문장들에선 기민한 창작력을 엿볼 수 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심사평에서 다 했습니다. 이 작품은 우선 작은 부분에서 전체를 보는 통찰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분명 이 소설의 공간적 배경은 난징에 있는 사중치 마사지 센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 보면 거기는 중국의 현대사가 다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 상태들 그들의 인식 범위 이런 것까지 다 들여다볼 수가 있고요. 주식시장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또 캐릭터가 하나하나 다 살아 있고요. 각 장마다 등장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시적 언어로 쓰여있다라고 했는데 진짜로 그렇습니다. 읽다 보면 이 문장이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읽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가독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깊이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옴긴 선생님도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중국어라는 게 되게 많이 다를 텐데 어렸을 때 한자 시간에만 배워본 걸로 짐작해도 이걸 어떻게 한글에 이렇게 술술 읽히는 느낌으로 바꾸셨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이 옴긴이는 문연선 번역가인데요. 정말 번역을 유리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어 원문을 못 읽어서 어떻게 비교를 해드릴 수는 없는데 한국어 책으로 읽기에 전혀 이질감이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닥터 왕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닥터 왕이라는 인물은 원래 선전이라는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굉장히 기술이 뛰어난 마사지사입니다. 힘도 좋고 또 테크닉도 좋아서 단골들이 많았고 그만큼 돈도 많이 벌었는데 이 사람이 샤오쿵이라는 여성과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어떤 안락한 삶을 선물해야겠다. 이런 꿈을 갖게 됩니다. 샤오쿵이라는 인물은 간여린 여인이면서 간여린 몸으로 마사지를 계속 해나가야 하는 그래서 손가락이 휘어져 있기도 하고 그런 안타까움도 있는데 또 성격은 쾌활한 그런 여인이고요. 또 나중에 스토리가 나오겠지만 집안에서는 절대 맹인 남자친구는 안 된다. 맹인 남편과 결혼하는 것만은 안 된다. 다른 것은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런 입장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도 좀 가혹하죠. 물론 딸이 이렇게 눈이 정상인 남자와 연애를 하기를 바랄 수도 있지만 우선 그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같은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테고 그럼 연애 상대도 아무래도 또 맹인들일 수밖에 없을 텐데 이거 자체의 가능성을 지금 차단해 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더 이상 너와 같은 아픔은 안 된다라는 그런 식의 주장인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똑같은 힘겨움이나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족으로서 옆에서 보는 그 마음 아픔은 이해는 하는데 본인의 입장이 돼보지 않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오히려 더 나쁜 상황으로 기울어지게 만드는 제약을 건다는 거는 샤오쿵에게 너무 가혹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닥터왕은 원래 사중치 마사지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원래는 선전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선전에서 그가 겪었던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내용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닥터왕은 선전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가 일했던 가게는 선전기차역 바로 근처에 있었다. 20세기 말은 맹인 마사지사들의 황금시대였다. 황금시대라는 말은 좀 먹물티가 나는 표현이다. 그때는 돈이 완전히 미쳐날뛰며 필사적으로 그의 손가락 사이로 파고드는 것 같았다. 닥터왕의 기억으로는 그랬다. 그때는 왜 그렇게 돈이 잘 벌렸던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홍콩 반환이었다. 홍콩 사람들은 중국 전통 마사지인 추나에 열광했다. 그들에게도 마사지는 전통적인 삶이자 문화였다. 가격은 상당히 센 편이었다. 추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하는 작업이니 홍콩의 인건비를 고려하면 보통 사람들이 어디 엄두나 낼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자 상황은 급변했다. 홍콩 사람들은 벌떼처럼 선전 쪽으로 몰려들었다. 홍콩에서 선전으로 가는 건 아쉬웠다. 사내와 계집이 서로 끌어안는 것만큼이나. 100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찌 끌어안지 않겠는가. 홍콩의 골드 칼라,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가 앞다투어 안기고자 하는 열정을 드러내며 필사적으로 조국의 품안으로 파고들었다. 선전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 횡재를 거머쥐었고 순식간에 선전의 춘화 산업은 발전하기 시작했다. 생각해보면 본토 사람들은 인건비를 끌어내리는 일을 귀신도 울고 갈 정도로 잘했다. 더군다나 선전은 특구이기까지 했다. 특구가 대체 뭔가. 인건비가 더욱 싼 곳이다. 또 한 가지 원인을 들지 않을 수 없다. 때는 세기말이었다. 사람들은 세기말이 다가오자 갑자기 엄청난 공황에 빠졌다. 밑도 끝도 없이 나타난 이 공황은 정확히 말하자면 공황이라기보다 일종의 헛불이었다. 이 헛불이 기세등등하게 타올라 사람들의 눈동자는 불꽃을 뿜어내며 번뜩이고 온몸의 근육은 부들부들 떨렸다. 돈을 쓸어 담아야지. 얼른 가서 한미천 잡자고. 늦으면 때를 놓친단 말이야.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을 미치게 했다. 사람들이 미치니 돈도 미쳤다. 돈이 미치니 사람들은 더 미쳤다. 미친 사람들은 쉽게 지친다. 지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중국 전통 마사지 춘하가 의심할 나위 없이 좋은 방법이었다. 선전의 맹인 마사지업은 이런 배경에서 급속도로 성장했다. 그 속도는 가히 비할 데가 없었다. 여름날 소낙구름이 일듯 봄날 온산에 붉은 꽃이 흐드러지듯 빨랐다. 이 흥분되는 엄청난 소식은 중국 전역의 맹인들에게 곧바로 퍼졌다. 소식에 따르면 선전의 맹인 마사지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했다. 온 거리가 다 돈이라더라. 살아서 펄펄 뛰는 잉어처럼 땅에서 솟구치고 하늘에서 떨어진다더라. 외지 사람들은 곧 선전기차역 근처에서 온 거리가 맹인들의 물결로 넘쳐나는 웅장하고 화려한 풍경과 마주칠 수 있었다. 이 새로운 도시는 개혁과 개방의 창구일 뿐 아니라 맹인들의 응접실이자 천국이었다. 닥터왕이 선전에서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아주 묘하게 들어갑니다. 바로 1997년에 있었던 홍콩 반환 사건. 이것이 경제 호황을 불러왔고 선전에 돈이 풀리기 시작한 거죠. 어렸을 때인데 기억이 나요. 97년 홍콩 반환. 아마 93년, 4년 한중수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홍콩 반환이 있었죠. 선전이라는 곳이 중국 광둥성 남부에 있는 도시인데 홍콩과 아주 가까이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콩 사람들이 중국으로 건너올 때 선전을 통해서 왔고 홍콩에 부유한 사람들이 이곳에서 돈을 썼던 거죠. 지리적인 이점이 있군요. 그리고 또 선전은 특구잖아요. 그래서 이 특구에 대해서 비페이 작가, 이 서술자가 특구가 대체 뭔가 인건비가 더욱 싼 곳이다. 이러면서 이쪽에 어떤 경제적인 부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기말이었다라는 것. 이 세기말이 다가오자 사람들이 엄청난 공황에 빠졌고 이 공황은 말하자면 일종의 헛불이었다. 헛불.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막 이렇게 시동을 걸고 있고 또 뭔가 이 한 세기도 끝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빨리 여기에 뛰어들어서 한 몫을 잡아야 된다. 이러한 헛불에 다들 눈 멀어 있었다라는 거죠. 밀레니엄 버그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2000년을 넘어가면 모든 세상이 정지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돌았었어요. 그게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맞아요. 지금은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17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 소설에서는 미쳐 돌아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미친 사람은 쉽게 지치고 지치면 뭐 해야 되나? 마사지 받아야 된다. 마사지 받아야죠. 이게 그러니까 연세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을. 마사지를 향해서 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앞에를 쭉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노래 같은 거 했잖아요. 그거는 진영덩이는 빨개, 빨간 사과, 사과는 맛있어. 그게 연세법이거든요. 끝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앞이 시작하는. 바로 그 기법으로 지금 이 소설을 쓴 것인데 정말 다른 사람들도 돈을 많이 벌었겠지만 맹인들도. 여하튼 이 당시에는 돈을 많이 벌었다. 그게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꽤 모은 이 닥터왕. 닥터왕도 돈을 많이 벌었는데 사람들이 팁도 줍니다. 외국인, 일본인 손님이 팁을 줬는데 이 팁이 어쩐지 크기가 좀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손으로 만져지는 감각으로 이게 얼마짜리인가를 알잖아요. 사실 우리 집회에도 그런 게 점자로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짜리인지를 다 감각으로 알 수 있는데 어느 외국인, 일본 사람이었죠? 너무 좋아했어요. 마사지 받고. 정말 시원했나 봐요. 그런데 이상하게 종이는 좀 작은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해서 미심쩍게 있는데 이게 얼마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맞아요. 그러니까 작은 줄 너무 액수가 적나 하고 한 장 더 주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또 한 장 더 줍니다. 맞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얼마였죠? 이 받은 돈, 이거 진짜 가짜 돈 받은 거 아닌가. 무슨 브루마블 종이 준 거 아닌가 의심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눈이 멀쩡한 사람에게 물어본 거죠.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했더니 그게 미국 달러로 300달러에 해당한다. 그 얘기를 듣습니다. 정말 일본인 값부였나 봐요. 정말 팁을 많이 줬네. 큰 돈을 주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닥터왕이 점점 저축을 해나가는데 어쨌든 이렇게 돈을 열심히 모으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아직 돈을 어떻게 쓸지는 생각을 안 해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운명적으로 누구와 만나느냐. 바로 샤오쿵과 만나게 되죠. 이 샤오쿵도 선천적으로 눈에 장애가 있는데요. 중국 벙부 출신이라고 해요. 중국 안우이성에 있는 도시 출신의 여성인데 바로 세기말의 마지막 밤을 샤오쿵과 닥터왕이 함께 맡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휴가를 달라는 닥터왕의 요구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1999년 12월 31일인데 사람들 다 밖에 나가서 한 해가 저무는 걸 기념하고 있을 텐데 이런 때 누가 마사지 센터에 오겠냐. 사장한테 그렇게 요구한 거죠. 그렇죠. 맹인 마사지 의사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냥 좀 쉬게 해줘라 했는데 사장도 아까 말했다시피 미쳤죠. 돈에 미쳤어요. 그래서 무슨 휴가야. 다른 사람들 노는 날이 우리한테는 대목이야. 맞아요.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놀다가 놀러 나갔다가 지쳐서 돌아올 때 우리한테 기회다. 그때 얼마나 벌어들일지 누가 아냐. 휴가 못 간다. 기다려라. 손님 온다. 했는데 손님이 안 왔죠. 그래서 마사지 사이의 직원들이 할 일 없이 휴게실에 멀뚱멀뚱 앉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닥터왕과 샤오쿵이 그냥 함께 우연이라기보다는 약간 어떤 감정을 품고 마사지실에 같이 들어가죠. 좀 머쓱해요. 아주 원래는 되게 분주한 마사지실이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조용하고요. 이 두 사람은 가장 안쪽에 있는 빈 마사지실로 들어가는데 각자 다른 마사지 침대에 걸터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침묵이 좀 어색하니까 말을 서로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대화를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보통 때 마사지 칸은 언제나 사람이 넘쳐서 문제였다. 이렇게 썰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천년의 마지막 밤이 이처럼 예상해서 빗나가자 아무래도 마음이 불안했다.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지려는 것만 같았다. 공을 들여 배경을 만들고 기다리는 것 같았다. 기다리며 준비하는 듯 했다. 무엇을 준비하나? 말하기는 좀 그렇다. 닥터왕과 샤오쿵은 웃었다. 소리도 없이. 각자 웃었다. 보이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웃고 있다는 걸 서로 알았다. 웃음 뒤에 그들은 상대방에게 물었다. 왜 웃는데? 뭐라고 하겠나? 상대방에게 질문을 되돌리는 수밖에. 당신은 왜 웃어요? 두 사람은 한마디씩 주거니 받거니 또 주거니 받거니 했다. 나중에는 물음이 아니라 말장난이 되고 말았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진지했다. 어떤 가능성이 점차 뚜렷해졌다. 물러날 수 없을 정도로 바짝 다가왔다. 그들은 계속해서 웃을 수밖에 없었다. 다른 수가 없었다. 너무 웃어서 두 사람 모두 뺨이 굳을 지경이었다. 얼굴이 부자연스러워졌다. 계속해서 웃는다는 것은 역시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웃음을 멈추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천천히 공기 중에 어떤 암시가 떠돌기 시작했다. 움직임이, 아주 작은 움직임이 물결을 그리며 퍼져나갔다. 이 잔잔한 파문은 곧 파도가 되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물결이 무리를 이루며 불에 기름을 부은 기세로 여기저기서 솟구쳤다. 천군만마처럼. 천군만마처럼. 이쪽에서 솟구치는가 싶더니 금방 또 저쪽에서 솟구쳤다. 위험의 징조가 빠르게 다가왔다. 파도에 뒤집히지 않으려고 그들은 손으로 침대 가장자리를 꽉 움켜쥐었다. 필사적으로 움켜쥔 손가락 마디마디에 점점 더 힘이 들어갔다. 꽉 움켜쥐수록 파고는 더욱 높아졌다. 그렇게 한참 동안 그들은 균형을 유지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둘 다 힘껏 버티는 중이었다. 마침내 닥터왕이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물었다. 너 잘 생각해 본 거지? 샤오쿵은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그녀는 이미 결심을 굳힌 말을 꺼내기 전에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버릇이 있었다. 샤오쿵이 침대 가장자리를 꽉 움켜쥔 채 말했다. 잘 생각하고 결정한 일이에요. 당신은요? 닥터왕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배시시 웃었다. 순간 웃음을 거두고 미소를 지었다. 미소를 지었다 거두고 거뒀다 다시 미소 짓기를 서너 번 반복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도 알잖아. 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당신이지. 이 말을 하기 위해 닥터왕은 아주 긴 시간을 들였고 샤오쿵은 줄곧 기다려야 했다. 그 한없는 기다림 속에서 샤오쿵은 손가락으로 마사지 침대의 인조 가죽을 계속 잡아당겼다. 인조 가죽이 샤오쿵의 손가락 아래서 뽀드득거리며 울어댔다. 닥터왕의 말을 듣고 샤오쿵은 그 뜻을 곰곰이 되씹었다. 그 말이 잘 생각하고 결정한 일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보다 더 좋았다. 샤오쿵은 그제야 숨을 돌렸다. 순식간에 온몸이 달아올랐다. 문득 몸이 아주 미묘하게 그러나 뼛속 깊이 변하는 게 느껴졌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스스로 허물어져 버린 듯한 느낌이었다. 샤오쿵은 마사지 침대에서 스르르 내려와 곧장 닥터왕의 코앞까지 걸어갔다. 닥터왕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의 두 손이 거의 동시에 서로의 얼굴을 세심하게 어루만지기 시작했다. 손끝이 눈에 닿았다. 그 손끝이 서로의 눈을 쓰다듬자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다. 둘 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두 사람은 상대방의 손끝으로 시선을 돌렸다. 눈물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뒤흔든다. 그것은 다음에 벌어질 일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들은 곧바로 키스를 하려 했지만 할 수 없었다. 코끝이 서로 맞부딪혔다 재빨리 비켜갔다. 샤오쿵이 재치있게 고개를 살짝 틀었다. 닥터왕도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샤오쿵의 숨소리를 따라가 드디어 샤오쿵의 입술을 찾아냈다. 마침내 그들은 입술을 맞댔다. 두 사람의 첫 키스였다. 각자의 첫 키스이기도 했고 입맞춤은 그리 뜨겁지 않았다. 그보다는 어떤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의 입술은 떨어졌어도 몸은 외려 더욱 밀착되었다. 한 덩어리처럼 철썩 달라붙었다. 그들은 입맞춤보다 이 몸의 키스를 더 좋아하고 이것에 더 의미를 두는 것 같았다. 서로에게 기댈 수 있으니까 기댈 수 있다는 느낌은 정말이지 좋은 것이다. 얼마나 안정적이고 얼마나 마음이 놓이고 얼마나 든든한가 운명을 같이하는 느낌 닥터 왕은 샤오쿵을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거칠다 싶을 정도로 샤오쿵이 다시 키스하려는 순간 닥터 왕이 북받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외쳤다. 난징으로 가자. 당신을 데려가겠어. 난징으로. 가서 가게를 열자. 가게를. 내가 당신을 사모님으로 만들어주겠어. 말은 두서가 없었다. 새해에 새로운 세기에 닥터 왕은 연애를 시작했다. 닥터 왕에게 연애는 곧 목표였다. 삶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명확해졌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충분히 벌면 고향으로 돌아가 가게를 열자. 하루빨리 사랑하는 샤오쿵을 사모님으로 만들어주자. 닥터 왕은 알았다. 게으름만 피우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 목표를 이룰 날이 오리라는 것을. 네. 여러분 이 닥터 왕과 샤오쿵의 연애의 시작 어떠셨나요? 참 갑작스럽기도 하면서 격정적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지금 한 방에서 지금 둘이 이렇게 좀 멀찍히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묘한 분위기를 서로 감지를 했습니다. 소리도 안 내고 웃는데 왜 웃냐고 물어봐요. 웃는 걸 아나 봐요. 이렇게 씩 입꼬리만 올라가도 느낌이 느껴지나 봐요. 그리고 서로 이제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어떤 감정의 교류가 또 시작되는 거죠. 그걸 이 작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천천히 공기 중에 어떤 암시가 떠돌기 시작했다. 움직임이 아주 작은 움직임이 물결을 그리며 퍼져나갔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더 격정적으로 뒤에 이어진다라고 소설이 되어 있는데요. 점증법을 또 잘 활용해요. 비페이 작가가 이걸 보면 약간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소설에서는 이미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냥 동료였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마사지샵이 한적한 틈을 타서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더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둘만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생겼고 그렇게 같이 있는 시간에 왜 웃어요? 그런 당신은 왜 웃어요? 이런 대화들을 하다가 잘 생각해보고 결정한 거지 이런 얘기가 오가요. 우리 사기자가 아니라 이런 말로 이렇게 딱. 그런데 샤오쿡은 또 단번에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당신도 알잖아. 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당신이지. 라고 말한 이 닥터왕의 말이 샤오쿡에게는 더 마음에 들었다. 그러니까 닥터왕이 되게 기골도 장대하고 몸집이 크고 그런 사람인데 뭔가 묵직한 사람이에요. 방금 전에 당신을 사모님으로 만들어줄게 이런 말을 해서 어떻게 보면 첫인상이 지금 가볍게 여겨지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 사랑의 모든 것을 진짜 진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모님으로 만들겠다는 그 인생의 목표가 생겼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마사지도 묵묵히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죠. 맞습니다. 이제 닥터왕에게 삶의 목표는 샤오쿵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걸로 고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돈을 버는데요. 난징으로 가서 이제 가게를 여는 게 그것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텐데 문제는 돈을 많이 모으긴 했는데 닥터왕의 그 자금이 좀 모자란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가게를 하나 단독으로 차리기에는 조금 모자란다. 그럼 얼마나 많이 모은 거예요. 사실 진짜 많이 모았을 거예요. 조금은 아니고 사실 그보다는 상당 부분 모자랐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단번에 늘릴 수 있을까. 여러분 눈치 채셨습니까? 닥터왕이 하나의 방법을 택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식이죠. 이때가 중국의 경제 호황기였고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주식으로 돈을 벌던 때였잖아요. 그냥 아무데나 투자만 하면 주식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닥터왕도 이제 손님들 마사지를 많이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잖아요. 주식이 지금 대세구나. 여기에 뛰어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닥터왕의 이 주식 투자가 그 시기가 너무 늦었다라는 데 있어요. 투자를 하니까 그때부터 하얀 곡선을 그려서 투자한 돈을 막 다 잃어버리게 돼요. 너무 안타깝죠. 그렇죠. 정말 피 같은 돈이 정말 그 몸으로 다 고생해서 번 돈이잖아요. 그게 휴지 조각이 돼서 이제 날아가는 건데 그때 느꼈던 닥터왕의 심정 아, 뭐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뭐 이제 돈은 사실 이제 없고 그래도 계속해서 일은 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 여자친구인 샤오쿤과 아예 난징으로 가서 일을 하자. 이런 좀 언약을 하고 난징의 사중치 마사지 센터로 일터를 옮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옮기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중치 마사지 센터의 사장 중 한 명인 사푸밍이 이 닥터왕의 대학 동창이라서 그렇습니다. 사실 러브콜을 보낸 적이 있죠 이미. 그런데 그걸 거절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닥터왕은 나 단독으로 할 거야. 동업은 싫어. 이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뭐 선전에서 이미 돈을 잘 벌고 있는데 뭐로 난징으로 가냐. 아주 이름난 명마사지사였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더 돈을 모아서 나는 내 단독으로 사업을 할 거니까 네가 러브콜을 해도 난 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한 번 튕겼는데 이제는 그 친구 사푸밍에 다시 가서 야, 일 좀 시켜줘라. 그렇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때 전화로 사푸밍과 통화를 하는데요. 저는 이 대화도 굉장히 맛깔라더라고요. 왜냐하면 둘 다 맹인이잖아요. 사푸밍도 맹인, 그러니까 경영자입니다. 본인이 마사지사이기도 하지만 이제 자기 가게를 차린 거거든요. 물론 동업입니다. 이 사중치 마사지센터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건 사푸밍의 사와 장중치의 쭝치를 결합해서 만든 이름이에요. 감쳤어요. 사중치. 그러니까 사푸밍과 장중치의 동업으로서 이 가게를 연 건데 사푸밍과 통화를 하던 닥터왕이 그가 좀 변했다. 약간 사장티가 난다. 이런 걸 전화통화를 하면서 다 합니다. 통화 수학이 너머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들로 답하게 되는 거죠. 무서워요. 그 장면도 좀 흥미로운데 저희가 읽어드릴게요. 닥터왕은 전화기를 들고 사푸밍의 휴대폰 번호를 누른 뒤 사사장이라고 외쳤다. 사사장은 닥터왕의 목소리를 듣고는 숨이 넘어갈 듯 기뻐했다. 흘러넘치는 열정이 수화기를 타고 닥터왕의 귀까지 그대로 밀려왔다. 하지만 사사장은 곧 미안해 라며 지금은 일하는 중이라고 했다. 그러고는 20분 후에 다시 전화줘 라고 덕붙였다. 전화를 끊은 닥터왕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쓴웃음을 지었다. 사푸밍은 어찌 잊었단 말인가. 닥터왕도 맹인이라는 것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맹인 중에 맹인이라는 것을. 맹인이란 그렇다. 가까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오히려 멀리 있는 것이라면 헌히 들여다볼 수 있다. 더군다나 전화를 통해서라면. 사푸밍은 일하는 중이 아니었다. 홀에 나와 있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로 그곳이 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닥터왕은 홀과 마사지실을 왼쪽 엉덩이와 오른쪽 엉덩이만큼이나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다. 겉으로는 전혀 다른 점이 없지만 그 사이에는 아주 뚜렷한 골이 있다. 사푸밍 이 자식. 말하는 품이 갈수록 눈이 성한 인간은 닮아간다니까. 잘났네. 아주 잘났어. 닥터왕은 화가 치밀었다. 그러나 그런 심사를 밖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다. 그는 20분 후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 사사장. 사업이 잘되나 보네? 그럭저럭. 밥은 벌어먹고 살아. 나도 옛 친구한테 붙어서 밥 좀 벌어먹을까 하는데. 농담 누원. 너는 선전에 그리 오래 있었으니 허리는 말할 것도 없고 허벅지랑 팔뚝도 실해졌을 거 아니야. 그런 네가 나한테 와서 밥을 벌어먹겠다고? 우리 가게를 집어삼키진 않으면 하늘에 감사할 일이겠군. 진심이야. 사푸밍은 이제 정말 말을 잘했다. 갈수록 눈이 성한 인간 같아졌다. 닥터왕은 사푸밍에게 화를 낼 여유도 없었다. 진심이야. 나 지금 난징해 있어. 괜찮다면 네 가게에서 일하고 싶어. 네가 불편하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사푸밍은 닥터왕이 농담하는 게 아님을 알았다. 사푸밍은 담배에 불을 붙이고 닥터왕과 흥정을 시작했다. 그럼 이렇게 하자. 난징 사람들 돈 쓰는 건 너도 잘 알 거야. 선전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 1시간에 60위안. VIP는 45위안. 너는 15위안을 가져가는 거야. 한 달에 100시간 이상이라면 16위안. 150시간 이상이면 18위안으로 계산하지. 팁은 없고. 난징 사람들은 팁을 주는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건 너도 잘 알 거야. 닥터왕도 잘 알았다. 그는 웃기 시작하더니 부끄러운 듯 말했다. 근데 군 식구가 하나 있어. 사푸밍은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이 자식 제법인데? 눈은 어떤데? 나랑 같아. 닥터왕이 말했다. 대단한데? 이 자식 제법이구나. 결혼은? 아직이야. 그럼 됐어. 결혼했다면 나도 방법이 없었을 거야. 너도 알겠지만 숙식도 내가 제공해야 하잖아. 두 사람이 결혼했다면 방을 따로 얻어줘야 할 텐데 그 비용까지는 무리지. 결혼을 안 했다니 잘 됐네. 너는 남자 숙소에서 살고 여자는 여자 숙소에 살면 돼. 네 생각은 어때? 이 사푸밍과 닥터왕의 짧은 전화통화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 진짜 이 닥터왕의 눈치가 보통이 아니죠. 사푸밍도 웬만한 건 눈치를 챕니다. 자식 제법인데? 군 식구가 하나 있다고 하니까 바로 눈치를 채서 여자친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화통화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듯이 눈에 그려지게 하는 사실 별 차이 없겠네요. 만나서 얘기한들 전화로 얘기한들 듣기만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만큼 읽는 사람에게 머릿속에 잘 그려지게 묘사가 훌륭한데요. 또 이 사푸밍의 성격도 여기에서 좀 짐작이 되죠. 농담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바로 시급과 이런 이야기를 딱 논의합니다. 정확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바로 협상 들어가서 시급 논의 들어가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닥터왕도 이견이 없고 한데 이 사푸밍이라는 사람도 좀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마사지사로 일하면서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지금 이제 동업으로 가게를 낸 것인데 위통을 계속 앓고 있어요. 그리고 사푸밍은 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해서 닥터왕처럼 어떤 몸에 재능이 있지가 않아요. 마사지사로서. 그래서 사푸밍은 이것저것 열심히 하는데 잠도 줄여가면서 먹는 것도 막 사푸밍 먹는 얘기 나왔을 때 정말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빨리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사지사들은 계속 대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밥 먹다가도 손님이 왔다 싶으면 그 손님을 미적대다가 놓쳐버리니까 밥을 5분 안에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씹지 않고 거의 삼키듯이 먹는다. 마신다고 표현되어 있죠. 뭐 마신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위가 당연히 좀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사실 제가 제주도에 어른들 모시고 갔을 때 마사지를 받은 적이 있고 너무 시원했어요. 정말 지금까지 받은 마사지 중에 가장 그런데 맹인 마사지사는 아니셨는데 굉장히 콜이 많더라고요. 전화 받으면서 그다음에 어디로 달려가야 되고 마사지를 마치고 난 다음에 너무 시원해서 저도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나가려고 보는데 그분이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허겁지겁 빵을 먹고 계신 걸 보고 왠지 고생시켜드리는 것 같다는 인상을 제가 그때 받은 거예요. 마사지를 많이 받아야 물론 마사지사분들께는 이익이겠지만 왠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체력 소모가 워낙 심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체력 소모도 많이 해야 되는데 식사는 제대로 못하는... 그렇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사퍼밍의 경우는 아까 경환 씨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몸의 힘이 닥터왕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걸로 보충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닥터왕이 이를테면 대학 시절에 중의학을 두 사람도 공부를 했거든요. 닥터왕이 손에 힘을 키우거나 체력 단련을 위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사퍼밍은 영어와 일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 손님들을 나누는 단골로 삼겠다. 이런 전략으로 사업가적인 마인드로 일을 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딱 맞아떨어졌죠. 성공을 하면서 사퍼밍도 많은 돈을 벌게 된 것인데요. 이 가게도 업무와 교육이 아주 착실하게 잘 이루어지는 그런 업체가 됐습니다. 짧은 영어였지만 외국 손님들은 그렇게라도 말이 통하는 이 사퍼밍을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퍼밍이 악독한 업자가 아니에요. 사장이라고 해서 착취하거나 맹인들을 등쳐먹는 그런 악덕 업주가 아니라 굉장히 열심히 살아왔고 그렇죠. 노동자로서 또 누구보다 본인이 맹인이니까요. 자신들의 삶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퍼밍이 경영하는 또 장충치라는 인물이 함께 동업자로 있는 이 사퍼밍 마사지 센터에 닥터 왕과 샤오쿵이 함께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원래 선전에 있던 두 사람이 난증으로 오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를 또 샤오쿵의 부모님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점도 여러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맹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맹인 그리고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의 경우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선천적인 맹인 다른 한쪽은 후천적인 시각장애 원래는 보였었는데 어떤 사고로 인해서 시력을 잃은 캐릭터가 여기에 나옵니다. 지금 이 책은 계속해서 캐릭터별로 장이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장이 닥터 왕이었고요. 사퍼밍 얘기가 또 한 챕터 나왔었고 세 번째 챕터가 샤오마인데요. 샤오마라는 인물이 바로 닥터 왕의 아래 침대에서 자는 청년인 거죠. 네, 맞습니다. 9살 때 시력을 잃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때 시신경이 끊어졌다라고 나와요. 이 샤오마는 그때의 트라우마가 정말 극심해서 자살 시도까지 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목에 상처가 있어요. 아주 큰 상처가. 그리고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인물이 바로 샤오마인데 이런 샤오마의 삶에 어떤 파문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샤오쿵입니다. 닥터 왕의 여자친구 샤오쿵. 샤오쿵이 닥터 왕을 보러 남자 숙소로 드나들죠. 그런데 잘 씻고 또 향수도 좀 뿌리고 자꾸 드나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 샤오마가 그 향기에 취해서 이 형수님 참 왜 이렇게 매력이 있는 것인가 그런 상황에 빠지게 돼요. 복합적인 옛 기억과 이렇게 좀 조합이 되면서 샤오쿵에게 좀 미묘한 감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샤오쿵도 잘 몰라요. 자기가 샤오마에게 그런 영향을 끼치는 줄 잘 모르죠. 왜냐하면 여기는 그냥 닥터 왕 보러 오는 거고 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이 자꾸 놀리는 거잖아요. 형수님이라고. 닥터 왕이 여기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워낙 중후하고 또 인덕이 있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닥터 왕의 여자친구인 샤오쿵을 형수님이라고 다들 부르게 되는데 샤오쿵은 그 호칭을 별로 그렇게 또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샤오마도 이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형수님 형수님 막 이렇게 놀리니까 괜히 가만히 있는 샤오마한테 너 왜 다른 사람들이 나 놀리는데 너 가만히 있냐 이런 식으로 샤오쿵이 샤오마를 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샤오쿵이 정말 조금 쾌활한 성격이라는 게 드러나요. 민망하니까 괜히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는 청년한테 또 뭐 화를 내거나 아니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래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형수님 맞잖아요. 이렇게 반응하죠. 그리고 또 오히려 이렇게 미묘한 연정 같은 걸 품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도 여러분 이제 좀 앞으로 이 소설이 어떻게 진행될지 소설 굉장히 두껍습니다. 얽히고 설켜요. 다른 인물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될지 또 짐작이 되실 것 같은데 다른 것보다 이 샤오마가 후천적 맹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선천적 맹인과 후천적 맹인의 차이에 대해서 이 소설자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께 그 장면을 좀 읽어드릴게요. 닥터 왕은 선천적인 맹인이고 샤오마는 후천적인 맹인이었다. 같은 맹인이라도 선천과 후천에는 차이가 있었다. 그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컸는데 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이 바닥에서 살아남기 힘들었다. 침묵을 예로 들어보자. 대중 앞에서 맹인 대부분은 말이 없다. 그러나 이 침묵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선천적인 맹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침묵은 타고나는 것이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간다. 후천적인 맹인은 이와 달리 두 세계를 겪는다. 두 세계를 잇는 일종의 특수한 구역이 있는데 바로 연옥이다. 후천적인 맹인이라고 해서 누구나 연옥을 통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연옥의 입구에서 후천적인 맹인은 한바탕 자아의 대혼란과 붕괴를 경험한다. 이 대혼란과 붕괴의 경험은 미친듯이 포악하고 잔혹하며 폐허가 될 때까지 모든 낡은 것들을 때려부수고 뒤집어 엎는다. 기억 깊은 곳에는 그가 결코 잃어버린 적 없는 이전의 세계가 있다. 그가 잃어버린 것은 그와 이 세계가 맺고 있는 관계일 뿐이다.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계는 순식간에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멀어진다. 문제는 이 변화가 부지불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미리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후천적인 맹인은 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다. 살인 그는 반드시 자신을 죽여야만 한다. 이 살인은 칼이나 총이 아닌 불로만 가능하다. 반드시 벌건 혀를 날름대며 활활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몸을 굴려야 한다. 틀림없이 자기 살이 타는 냄새를 맡아야 한다. 불사조의 부활이 무엇이던가. 부활에 이르려면 먼저 제 몸을 불태워 죽여야만 하는 것이다. 그냥 불타 죽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여기에 더욱 큰 고난의 시험이 있다. 바로 자아를 다시 빚어내는 것이다. 그러려면 강철같은 강인함과 바위같은 인내심이 필요하다. 시간도 필요하다. 그는 조각가다. 그러나 위대한 예술가는 아니다. 그의 직업은 순서 없이 뒤죽박죽 이루어진다. 여기를 한 번 파내고 저기를 한 번 찍어내고 하면서 다시 태어났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는 아주 낯선 조각품이다. 일반적으로 이 조각품은 그가 처음에 바랐던 모습과는 큰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그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침묵한다. 후천적인 맹인의 침묵이야말로 진정한 침묵이다. 이 침묵에는 아무 내용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비통함의 하늘을 탓하고 땅의 머리를 찌우며 견뎌온 고난과 절망이 담겨 있다. 그의 침묵은 잘못을 바로잡으려다 지나쳐 더 나빠져버린 그런 성질의 것이다. 그의 고요 또한 마찬가지이고 침착함 또한 그러하다. 네. 선천적인 맹인 또 후천적인 맹인의 차이에 대해서 이 서술자가 이렇게 침묵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샤오마라는 청년이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 침묵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걸 정말 아주 긴 서술로 경환 씨가 읽은 부분 그 뒤로도 조금 더 서술이 이어지는데요. 연옥 얘기를 해요. 후천적인 맹인에게는 어린 시절이나 소년 시절, 청년 시절, 중년 시절, 노년 시절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쓰면서 그 파란만장한 세상과 이제 그런 연옥을 견딘, 견디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 후천적인 맹인이 그런 세상과 바로 맞닥뜨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옥이라는 게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다고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연옥. 그렇죠. 선천적인 맹인의 경우는 애초에 세상을 보지 못했던, 볼 수 없었던 사람이라서 원천적인 상실을 겪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원천적인 상실이라고 하는 건 내가 모르는 다른 세계가 있어 이 정도를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후천적인, 그러니까 샤오마와 같은 후천적 시각장애인들의 경우는 기억이 있죠. 이미 내가 어떤 세상을 본 거예요. 아홉 살 때까지는 봤죠. 그렇죠. 그런데 그 세계가 갑자기 사라졌다라고 하는 건 이때의 어떤 상실감, 충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선천적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또 감각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고통이라고 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지금 읽어드리진 못했지만 바로 그런 상실감 때문에 샤오마의 아버지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의사들을 찾아가고 사실 어떤 의사와는 이야기하다가 때려 눕히기까지 하죠.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샤오마가 바로 어떤 아주머니에게 가서 접시를 달라고 해서 그 접시를 깨서 뾰족한 부분으로 자기 목을 긋는 그런 일까지도 아홉 살 꼬마가 그런 일을 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런 사건까지도 벌어졌었죠. 너무 마음 아프게 그 장면이나 심리 상태들이 묘사되어 있어서 읽으면서도 정말 공감할 수도 있었고 마음이 너무 아팠던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마사지사가 그런 점에서 정말 다층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들이 겪는 특수한 고통 또 그들이 사는 이 보편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적절하게 배합해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분명 맹인들의 나는 겪지 못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처럼 보이는데 또 읽다 보면 아 맞아 사실은 우리도 이런 감정들에 휩싸여서 살지 그렇죠 이런 깨달음을 또 줘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계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여기 묘사된 세계를 통해서 통찰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내가 보인다고 내가 뭐 잘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맞아요 보이고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런 어떤 장애라면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모습 안에서 오히려 우리가 귀감이 되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이번 독서를 통해서 많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다른 요소들로 어떤 판단에 임하는데 그 과정들이 여러분 정말 치밀하고요 또 직관적이면서도 사실은 우리도 이런 감각을 느끼고 있다는 걸 새삼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오히려 그 감각이 무디인 거죠 우리는 보이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의존하니까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아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아름다움에 대해서 고민하는 또 인물들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샤오마 같은 경우도 얼굴이 꽃미남이에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냥 꽃미남이라고 아예 소설 문장이 나오는데 잘생겼다고 근데 그걸 자기는 못 봐요 다른 사람들이 너 되게 잘생겼구나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모르고 그리고 이런 에피소드도 있죠 너무 잘생기고 눈동자도 멀쩡해요 그래서 맹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버스의 맹인이 타면 그냥 타잖아요 그냥 타야 되는데 그냥 타서 있었더니 맹인도 아니면서 맹인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버스 알아서 계산하십시오라고 으름장을 놓고 버스가 출발을 안 하니까 맞아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대로 버스에서 내려버리는 그리고 그 모멸감을 느끼면서 버스가 떠난 소리를 듣죠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여기에서 저희가 다루진 않았지만 두흥이라는 여성도 나오거든요 이 여성도 아주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고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자기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감독이 이 마사지 센터에 방문을 했는데 두흥에게 그러는 거죠 아 진짜 당신 정말 예쁘다 정말 아름답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한마디가 또 이 마사지 센터의 사장인 사푸밍에게 큰 파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아름답다는 게 뭘까 네 사푸밍도 보지 못하고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도 뒤에 서술이 되니까요 여러분 이 책 좀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낭만서전 113회에서는 비페이위 작가의 소설 소설 마사지사 중국 소설이죠 네 경환씨에는 어떠셨나요 이 전체적으로 작품 정말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보이는 것에 의존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잘못 판단하고 살아왔는가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 소설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소설의 또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각 소제목마다 밑에 점자가 달려있어요 근데 좀 아쉬운 건 실제로 튀어나야 있진 않아요 소설 이 출판사가 조금 돈을 써서 이걸 이렇게 좀 도드라지게 가격이 많이 바뀔 거예요 느낌이 나게 이걸 좀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근데 이 겉에 옆면에는 책의 옆면에는 느껴지게 돼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좀 도드라지진 않아서 조금 더 나와있어야 되죠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책 여러분께서 충분히 좋아하실 만한 또 생각해 보실 만한 여러 요소가 있으니까요 2008년에 나온 그리고 한국에는 2015년에 번역된 이 작품 한번 눈여겨봐주세요 네 낭만서점 113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